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참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12만원 빨렸죠 영상 템플릿 하나당 총 상금 128만원을 걸고 하는 우참 챌린지 자 이제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300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보내주신 분은 500개가 넘는데 하루종일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딱 300개까지만 보고 이제 이번에 보내주신 분들 2월 시켜서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또 그렇게 쭉 가도록 하겠고요 만들어주신 영상 템플릿 하나당 128만원을 걸고 합니다 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12만원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상금이 불어나는 방식이고요 템플릿 하나당 128만원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웃을 거고 그 방송 분위기나 뭐 진행자로서의 책임 그래서 억지 텐션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웃는 행위 하지 않을 거고 저번 풀영상에 올라온 우참 챌린지에 좀 안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저딴게 뭐가 웃김 한번 보실까요 그 댓글 저는 웃겨서 웃은 거고 그랬는데도 뭐 좀 좋은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링크 드렸어요 네 여기 웃으면 128만원 네 했는데 어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네 웃긴 게 없는데 웃음을 왜 참노 감 존나 없네 많이 죽었다 노잼에도 웃어주는 혜자 마인드 어 썸네일이 제일 웃기다 어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미리 영상 보고 복귀해가지고 학습해서 하면 사전에 공부가 되니까 더 잘 안 웃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는 거짓 방송이고 저는 네 그렇게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을 본 사람은 이제 랄프밖에 없고요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래야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할 짓거리 없이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이거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자체가 네 좀 안 맞습니다 제 상향이라 시작합니다 네 자 우참 챌린지 좀 걸어놓고 가자 황제에도 우참 FOX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그리고 자, 물에 빠진 아빠와 유명한 효자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오늘 만기 채우겠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헤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트래커잖아 자, 다음 볼게요 바비리의 어린 시절 상처 장애인 비하하는데 웃는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이게 웃기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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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너무 웃고 이렇게 말해줄게요 다시 말해줄게요 웃는 Cosgrove wasn't it 고맙습니다 성폭개그를 좀 이해를 못하겠다. 다운증후군 걸린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다는데 그게 뭐가 웃긴거야. 저거 웃으면 X때는 거 아닌가? 정서가 너무 달라서 안되겠다. 자 아무튼 갑니다. 영상이 300개라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J마켓 패러디. 이 템플릿 만들어 주신 분이 나랑 웃음코드가 너무 다르신데요? 이거 보내주신 순서대로 하는거 맞아? 연구를 안하셨나? 내가 어디에 막 터지는지 저번 시간대 보고 약간 연구를 좀 하고 공략을 하는게 좋지 않나? 다음 분 아 다음 영상 좀 셌다. 조금 셌다. 다음꺼 볼게요. 다음꺼 산책하기 싫어서 개지랄하는 말 자 슬릭백 훈련하는 병원 좀 잘 모르겠어. 라이프야 이거 너가 옆에 좀 와서 좀 틀어주라. 제가요? 어 왜냐면 어 내가 막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빨빨리 보고 가려면 라이프가 옆에서 딱 틀어주고 제목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아. 어 왜냐면 라이프가 봤으니까 넘기는 것도 잘 넘겨줄 거 아니야. 그거 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 어 나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근데 이거 하려면은 얘로 안하고 얘로 세팅 바로 할 수 있거든 지금? 바보비를 띡띡띡 눌러가지고 띡띡 할 수 있게. 어 좋다.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드릴까요? 어. 저는 형 이거 쓰는 거 편하신 거 같아가지고. 아냐아냐 이렇게 해줘. 여러분 이거 잠깐 세팅할게. 뭐냐면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영상 딱 나올 때 내가 좀 크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은 이 화면 다 뜨고. 릴스나 쇼츠에서 가끔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 어 우참 챌린지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할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줘 대신. 어. 소통 다시 하세요 금방 만들어.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근데 이거 검수하면서 웃은 적 있어? 저요? 어. 몇 개 좀 비슷했던 거 있어. 아니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저번보다 확실히 웃기긴 해 이번엔. 아 그래? 저번보다 확실히 웃겨? 어 알았어. 좀 왜 형 영상이 웃긴지 모르겠어요. 내 영상 있어? 아니 형 영상이 좀 웃기긴 해. 내 영상 있어? 네. 어. 이게. 여기다 쓴 게 없다. 응. 저거 그. 저거 걸어줘야 돼. 잠깐만요. 키보드 가져갈게요. 어흠. 키보드 가져갈게요.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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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템플릿 하나당 128만원 이구요. 피코 라는 이상형 월드컵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코트를 웃겨라로 해가지고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하는 컨텐츠고요 정말 누군가가 대박으로 진짜 준비 제대로 해주시면 전 모르겠어요 저번 시간에 12만원을 받아가셨는데 물론 8만원 받아가신 분이 제일 상금 높게 가져가신 건데 4번만 웃어도 8만원이거든요 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이니까 5번 웃게 하면 그때부터 한 번 웃을 때마다 십몇만원씩 확 올라가니까 준비를 정성 들여서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면서 한 번씩 빵 터질 때 있잖아 침 흘리고 웃는 날들 있잖아 그냥 자기 전에 무심결에 봤는데 침 흘리고 웃게 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걸로만 배치를 잘 해주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천천히 하세요 그니까 전체 화면 딱 했을 때 그때 딱 바로 바꿀 수 있게 클릭 한 번 하고 버튼 한 번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아? 훨씬 새로운 게 낫겠다 그 카페 올라온 거 GPT인가? 그분 우참 챌린지 하는 거 그거 나랑 똑같은 컨텐츠 하는 거 봤는데 난 일도 안 웃기더라 그 푸어 더빙 해갖고 바둑알을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을까요? 저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은 척 하면서 저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농락해 주는 거죠 헤헤헤헤헤 그 저 하는 거 봤는데 난 난 안 웃기더라 담배 한 펴 되니?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오 야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야 너무 좋다 전체 화면 볼 걸 이렇게 쓸 건데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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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이거 이거 쩐다 담배 한 펴고 해도 되나? 담배 한 펴고 하자 여러분들 좋은데 이거? 구독? 전체 화면 하나 해봐봐 담배 한 펴고 하자 담배 한 펴고 하자 랄프가 틀어지는 걸로 하자 랄프가 틀어지는 걸로 하자 비트코인은 없애버려 담배 한 펴고 하자 형님 아프리카 올 일이 없어서 보내요 한식년 풀영상 잘 봤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캠 잠깐만 켤줄게 와 아이고 사장님 무슨 별풍선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 세상님께서 오늘 삼천개 샀니? 2600개 2600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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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다신 안오는거야? 오지마 응 오지마 고마워 진짜 풀영상으로 시청하는데 풀영상에 재밌는거 많이 올릴게 진짜 가끔씩 유튜브 풀영상 보다가 생방송은 어떨까?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제 다들 실망하고 가 생방송은 그렇게 재미없구나 약간 이런거 느끼거든 사실 어 왜냐면 이제 풀영상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거 다 안나오니까 어 고마워 진짜로 어 안오려구요 시간 아깝지 어 그럴 수 있어 알짜배기만 보고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케이 요즘 뭐 영화도 사실 뭐 요약해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어 인정할게 어 화면 좀 잠깐 응 담배피셔도 응 셋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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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풀영상은 이거 우참챌린지부터 하는걸로 할게요 네 개동이는 꾸준합니다 응 네 개동이도 고맙고 후 오늘 상금 얼마 예상하세요 다들? 제가 오늘 몇번 웃어서 오늘 상금을 날릴까요? 저는 오늘 무소비 할거에요 무지출 챌린지야 나한테 있어서는 여기도 조금 줄일게요 아니 노란색 초록색 떴을때 해야지 여기는 잘 안떠요 어 오비에서 좀 이상해 반대로 되어있어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요거 치울게 버튼도 제가 눌러야만 가져갈게요 어 본격적으로 형님 좀 이리로 오세요 어 네 좀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보는걸로 요걸 보셔야죠 여기로 봐야지 어 아니 여기로 봐도 돼 어 갔다 갔다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웃겨라 우참챌린지 시작합니다 음악캠프 고백 다음 대통령들이 키우는 고양이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이 성대모도 알고 있습니다 문석 문석 윤석열 대통령님이 키우는 고양이 예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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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황이 좋다 또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웠던 인비 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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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무 기도네 명박 야옹 명박 야아앙마 야아앙마 야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것 같아요 야아앙마 이런게, 이런게 반응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와 아이 뭐 이정도는 예, 이정도는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최민식 성악 성악을 배워온 최민식씨를 한번 배워볼게요 마! 내가 마! 너 woah 저 START 개새기야 오케이 저 Hee 얼굴이 너무 똥색 이에요 이거 조금만 나 얼굴 조금만 밝게 해줘 얼굴이 너무 jet핏인간 이에요 이 거를 밝게 해 달라고요? 어 이거 이거 내 얼굴만 내 얼굴만 여기서 어 이거 전체 하나의 저거라서 아니 내 얼굴 안 돼 이거? 전체 이거 캠이 여기서 가져오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그냥 하자 전체 색감이 바뀔 거라서 어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캠은 그걸 올려드려도 되고 다음 미국과 그들의 수익 그리즐리 애니멀 인시카고 your mom 뭘 듣고 말아간 거야? 다시 다시 듣게 시카고 있는 동물 머리에 있는 동물 인시카고? your mom it's funny that grizzly animal it's don't talk about my mother it's just a joke relax it's just a beautiful woman unlike your cross-eyed mother well don't you don't have to fuck against me I'm not Bobby's mother I'm Bobby's mom you're so fucking mean dude 아니 페드리이 메아까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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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팔드기 얘기했을 때 좀 십정 새겼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나면서 아니 귀엽긴 해 아 짜증나 아 오케이 만원 만원 만원입니다 아직 아직 시작하지 말아봐 네 자 갑시다 난 넘어가 나 이런건 별로 안 웃어 인 이즈가 이즈 인 니가 니 인 선가 선 인 시가 시 이런 거라 그런가? 좋다 좋아 뭐 춤 관련된 챌린지를 우리 경영해보셨나요? 혹시 그거 알아? 그대 몸격은 내? 알아는 이 새끼 내 성격감 가봐봐 7.1개 그냥 넘어가 그냥 틀어 벽을 차라고? 다음 일반인 버스킹 라이브 어디에도 MC 더 맥스 다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분이서 남지원을 또 패스 뒷심이 부족하다 자, 피치티키가 나왔는데요 가겠습니다 아, 약하네 봤던건데 봤던건데 아, 봤던건데 아, 짜증나네 2만원? 현지 2만원 적립되셨습니다 이 분 영상 몇개 남았어? 이 분 영상 16개 남았습니다 사탕 공짜로 먹는 방법 설명이 많으면 사실 아, 이런건 좀 노래하다 압정밟은 김장훈씨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제 김장훈은 안 웃을듯 노 박구 상남자가 위로해주는 방법 오케이 오, 야, 이런거 좀 그렇지 않아? 빨아줄 수 있나? 이런 거 하지마 넘어가 넘어가 정우성 앞에서 정우성 따라 이거는 진짜 안 해줘 이건 좀 넘기자 나 이거 알거든? 사과해요 나한테! 이건데 난 진짜 곽범님 보고 웃어본 적이 없어 진짜 틀게요 아니 안 웃겨 내가 그쪽 과외 선생님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나 이거 봤어? 재미없어 이거 잠깐만 소리 조금 올리자 우리 됐어 감스트 메뉴 메인시티 이전 역대생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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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타스 폐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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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요? 시험 점수 몇 점 받을 거야? 시작 아 옷잉 코드가 아니야 시험 점수 0점 맞고 이런 게 웃긴 게 아니야 나한테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음 히드라가 헤어진 이유 헤어지자고 말하렬 오늘의 너에게 가다가 우리를 척 생각해봤어 3번님 와 히드라 목소리로 헤어지자 말이에라는 거야? 네 AI 미쳤다 야 신박한데 광석 퇴새 전화는 가와이 할아버지 가겠습니다 간빠이 간빠이 아 이거 이거 봤어 가와이드에스네 하면서 일본 사람이 일본 minerals 했다고 말하면서 봤어? 봤던 거? 봤던 거? 고전, 고전 아버지께 와인딩을 태워드렸습니다 어유 사는 사고, 꿈을 해야 느껴지는 사고 꿈을 지키러가는 사고 알거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개 비용신을 본 외국 초대기업 스트리머 내가 롤을 잘 모릅니다 다음 우리 운동 한번 같이 나가고 해볼까? 아 운동하시는거에요? 몸이 살아있는데요? 우리 운동 한번 같이 나가고 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푸쉬업 자세를 하는건데 허리를 이용해서 하는거네요 이제 보여드렸고 하나가 더 있어 그냥 요거 요렇게고 오케이 다음 몇개 안 나눴습니다 이건 봤어 밤냥개 이거 하지마 재미없어 이거는 뭐 경찰 웃긴거 맞나요 이거? 너 미리 다 본거 맞아?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시뮬레이션 하는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과장이야? 악성민원 시뮬레이션 과장이라고 당신이 직원교육을 똑바로 안시켰으니까 민원들이 생기잖아 무슨일이지요? 무슨일인지는 나중에 집에가서 듣고 선생님 당신은 왜 사진하고 얼굴하고 달라 당신 본인 맞아? 외모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도 외모가 그렇게 당신 외모가 나라지 없잖아 지금 지금 서류를 떼러왔으면 서류를 오케이 확인 어 스윗 고든 냄새 잠시 아기들이 셰프 꿈을 가지고 뭐하나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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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한테도 꺼지라 그러네 냉정하시잖아 냉정하시잖아 어르신의 슬릭백 보강머신 가겠습니다 오이 와 어디가? 오케이 확인 다음 메탈 슬라프 아 이거 알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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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금 그러면 2만원 2분 2만원 아 벌써 2만원 오케이 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어 상금은 음 그 템플릿 하나당 128만원이니까요 예 지금 총상금 126만원이 아니라 이분은 128만원의 상금중에 2만원만 가져가신거고 다음분은 다시 0원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웃으면 만원 두번 웃으면 2만원 세번 웃으면 4만원 이런식으로 이제 배수로 올라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아 다음분 가겠습니다 하고 하시고 아니 지금 제대로 복사가 안됐어요 음 복사 제대로 안됐는데요 안됐잖아요 복사 전체 선택 아 아 내가 할게 아 이거 복사도 못하고 정말 키보드로 주세요 저러분 복사 붙여넣기 아 이거 뒤 빼야되요 오케이 열여섯개입니다 이번엔 열여섯개만 한거 네 네 본인 저거죠 네 본인 마음이지 네 본인 마음이죠 적게하면 적게 할수록 본인 손해예요 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조건 조건님 일단 또 날게요 오 마이크 스테롬 마이크 쓰나보다 폭추기 아오 아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뭔지 알거같아 아 웃음 포인트가 뭔지 알거같아 패스 패스 어 다음 다음 오시나 복구 좀 없이 오시나 오시나 아야 귓잡이 귓잡이야 귓잡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 영감태 이 사람 죽겠네 뭐 이거나무가 아이고 발령사 오케이 패스 이 분은 만원도 타각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이 분은 웃음이 헤프시네요 패스 오 오 오 오 오 오 수 공부 작은 영상입니다. 1시간짜리 됐어 야 나 이거 전화해야해 나와 야 잼민아 나오라고 니가 질타고 했다 가학적이야 가학적이야 요즘 잼민이들 틱톡 트렌드 패스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마다 양노 어? 어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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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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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영상이네 몰라 몰라 안 봤어 나는 오빠가 구해줄게 기다려 어 다 젖는다 다 젖어 허리가 겁나 유연하네 오케이 어 아이고 도움이 되는 거야 저게? 어어어어어 안 돼 손에 힘 빠진다 뭐야 답답해 오히려 짜증나 영상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이 아저씨 피지컬 백 나가도 되겠다 어 근데 가운데 있어 저러면 답 없지 패스 자 한발로 보드 한 남자 예약만 남겨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서 고 iht ret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야 태형ard 아이유인가 아니네 아 한글자씩 넘어갈게요 이분은 좀 힘들겠네요 코인 봤던건데 넘어가면 안되나? 넘어갈까요? 어 나 봤어 이거 그렇게까지 뭐 다음 봤어 맥주 X같이 따른 정서승 왔어 이것도 봤어 둘 다 넘어갈게요 아이 넘어가 아이 넘어가 이제 안 웃어 이거 웃음 다 웃었어 이분은 0원이에요 이 분은 0원입니다 그 저를 너무 R로 보셨나봐요 이런걸로 우습겠어요 제가 네 1 4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5강으로 와 55강? 이 뒤에 64강도 있어요 와 이 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험하지 그렇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죠 내가 위험하지 그렇죠 오케이 진짜 안 웃어야겠다 갑니다 갑니다 제목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모르는 배달원 놀래기기 자 도로 위에 두 등신이 만나면 벌어지는 일 고수들 아니야? 아 이거 박았네 어 다음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극한의 미끄럼틀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그르르 칵칵 이분은 좀 물량전을 준비하셨어요 자 자 갈게요 선미 춤추는 한석규에요 볼빈아 때린 사람 경찰이 됐어요 볼빈아 이 개새끼야 시대리 사람 께차리제스 자 다음 골루메 Zero2 자 춤추는춤왕 가겠습니다 이정도면 깡패 아님? 다음 조카라 조카야 나는 내가 살고싶은대로 살거에요 정신좀 챙기라 정신좀 삼촌이 내 인생에 이래라 뭐래라 하지마세요 그럼 말해 누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어 네 엄마가 그랬어? 그랬어는 반말이고 이 야 삼촌한테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되? 안되지 않나? 나는 내가 살고싶은대로 살거에요 정신좀 챙기라 정신좀 삼촌이 내 인생에 이래라 할 수 있지마세요 끝났어요 근무중에 춤과 노래를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억제시킵니다 어떤 춤이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아저씨 필터 사용한 딸 음...오케이 유쾌한 후드의 일상 내 차를 꺼내줄 내가 차를 꺼내줄? 뭐하니? 유쾌한 후드의 일상 그냥 유쾌한 후드가 QoO.O! QoOO! QOO.O! QoO.O! OK. 힙결 재밌는거 많은데. 자. 힙이 경찰아저씨. QoO.O.O.O! QoO.O! 패스. QoO? 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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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 동점 동점 지금 확인하러 가야해 TV에 몇 명 나오느냐 해가지고 그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하던 그 내기잖아 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사람 얼굴이 나왔네 사람 얼굴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야 손 안 돼 야 왜 손이 나와 전형 29원 가 있어 29원 끝난 거야? 와 이 분은 진짜 웃음 코드가 좀 특이하시네 내가 봤을 때 이 분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 해가지고 쇼츠로 나온 것도 그냥 다 쓸어 담은 것 같아 다이소메 타러 가셨네 이렇게 하면 안 웃죠 네 진짜 아닌데 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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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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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 거 거 거 거 이 분은 좀 빨빨리 갑시다 민심 안 좋아요 다이소메 타러 가셨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홉 합engers아 예 아아아 쓰읍 어 오 뵈 뵈 뵈 뵈 뵈 뵈 이렇게 오랑우탄도 간지럼을 탈까 실험하겠습니다. 겨드랑이도 한번 해보는 데 오랑우탄도 간지럼을 탐구니 웃는 모습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양파를 올리게 하면 솜사탕 넘어가요. 재밌네요. 이수근의 누드쇼입니다. 됐어. 됐어. 이르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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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양구소리 100배 크게 하는 법 어? 싼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까지 추진력을 얻지? 그냥 배 때 힘주면 저거보다 더 크게 내겠다. 다음 어이쿠 흉이야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 보는 게 재밌네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다음 아빠 겨드랑이 냄새 맡은 아기 다 오르네 다음 인짜 패스 패스 야 이 분 그냥 막 주워 담으셨네 영상을 아저씨 공 좀 차주세요 패스 패스 다음 것도 패스해 저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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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에서 봤으니까 아 1박 1 틀지마 1박 1 좋은 눈으로 욕하는 아기 패은아 왜 그렇게 쳐다봐 엄마를? 아 아 아 아 아 좀만 더 갔으면 약간 위험했다 자 다음 아 하지마 다 패스 아니 진짜 나 재미가 없어 나 진짜 미안한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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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1 틀지마 1박 1 틀지마 1박 1 패스 패스 다 싹 다 패스해 아니 다 퍼한 얘기니까 아니 이 사람 너무 대충 했어 다음 다음 근데 만약 형 키스를 해봐요 어 키스해도 돼? 안 돼 오징 안 돼 오징 응? 안 돼 오징 응? 어 더러운 거나 어 뭐야 오 음 고음 1박 1 기계 1박 1? 1박 1 엄청 좋아하시네 이분 게임처럼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지실혹 1박 1 매니아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분 음 음... 갑본읍참 패스 패스 오 캐리건메이 아 눈이 자꾸 저기로 향한다고? 마이크 보는 척 하면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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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지 캐리건메이는 파일럿들이 헬멧을 쓰는 이유 기계 약간 무슨 거인 진격의 거인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넘어가 넘어가 네 알려드렸습니다 아 1박 1일 엄청 좋아하시네 이 분 넘어가 넘어가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넘어가 인간 샤브샤브 공연 헤어촅 본인이 다 넘어가 샤브샤브 열심히 생일 뭐해? 뭐해? 유진아! 뭐하는데 유진아! 칠봉이가 깎아서 나중에 먹으라고 멜로드 줬습니다. 계속 뺏어 먹었어요. 계속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딱 뺏어 먹고. 이거는 바로 과제품이라는 겁니다. 칠봉이도 왔어요. 칠봉이도 왔어요. 마사지 얼굴 해보기. 마사지 얼굴 해보기. 나 이런거 좋아해. 그... 오! 옛날에 미국의 쇼호스트 홈비디오인가? 그런거 있었잖아. TV에서 이런거 많이 있었잖아. 오~~마이갓! 너무 가혹적이다 가학적이다 가혹적이래 넘어가 넘어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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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은 뭐 0원이에요 그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긴 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 블랙 하나? 응 블랙은 좀 아니고 영상 몇 개 남았죠? 이거 하고 하나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벌써 300개야? 미쳤네 300개 구라 같은데? 어떻게 이게 300개야?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몇 개 더 하자 이게 어떻게 300개야? 갑시다 예전 개콘 저거죠 개콘? 개콘 아닌던데 개콘 아 패스 패스 저거 몸빼바지에다가 공 저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터지는 거야 어 나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뭔 줄 알아요 재미가 없어 저거 나는 축구에 대한 가창력?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재미없어요 원숭이와 싸움에 진심인 남자 원숭이와 바이크 위에 올랐다 원숭이와 바이크 위에 올랐다 대가의 싸 예 예 아 뭐야 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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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피스 피스 네 그래서 이창경 씨 그룹 좀 주세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이용인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이창경 씨도 선발투수 있었나요? 이창경 씨가 포스를 잠깐 봐주셔도 돼요 얼굴랑 야구를 하시니까 아 멋있네 아 이창경 씨 아니 아니 오 눈봐 눈봐 눈봐요 세기성증 아니야? 아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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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션 헤어스타일 꾸기명 머리 나 근데 이거 잘 어울리는 사람은 귀엽던데? 난 좀 귀여운걸 좋아해서 그런거 팔색머리 나는 까만색이 좀 더 좋긴 해 울프컷 좋아 약간 날티나는 느낌이 있어 날티가 아니고 천상계인데? 하등한 인간아 꾸러라 눈빛이 통이 엄청 큰 바다 나도 이건 싫어 도복 있잖아 도복 한문선생님이 입고 다닐거 같은 그런 예쁜데? 카탈이 나요? 아 카랑 치만 보고 카탈이 나 무슨소리인거 아니었어? 저런 룩이 있나? 패스 불안할까요? 아니 패스 패스 이번 축구 축구 좀 하나요 예전에 침대 축구요 이천수 침대 축구 없었던 이유 그때는 알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누워있는것도 깨운다 이 말 아니에요 때려가지고 이천수 넘어가 음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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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다 저거 나 이 탁재호인데 최경희 최경희 최경희가 학춘을 칠 때 한이 있는건 좋았어 근데 대중들은 꾸며내는걸 원하지 않아요 인위적인 그루브가 아닌 자연스럽고 꾸며내지 않는 그루브 아쉽지만 이만 자리로 돌아가죠 자 이제 숨 자리로 돌아가죠 자리로 돌아가죠 자 공익계 발가락 등이 원래 6개인데 태어날 때 분리 안되는 쌍쌍바 공익 크크크 사탄새끼 이 씨발 너무한 새끼야 크크크크크 가리바이보 하면 빠를 때 두 손으로 내야 이것 빼고 불편한거는 별로 없음 유측 유측 이지랄 크크크크크 팔목 잡으면 손가락 안닿는 사람도 있냐? 난 팔뚝이 손가락 닿는다 통통한 공익률좀 먹는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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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번씩 웃긴게 좀 나와줘야 뭔가 이게 좀 유지가 되는데 지금 무표정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되려 내가 부담스럽네 근데 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진짜 안 웃을게요 안 웃긴건 세를 잡는 법 이거 그 성대모사 하는거 저의 목소리를 다 연습하고 내 목소리를 다 연습하고 내 목소리를 다 연습하고 그리고 봤어 하거든 잘하는 거네 잘하는 거네 잘하는 거네 잘하는 거네 잘하는 거네 잘한다 오 오 오 오케이 첫 나유타부자유병제대 물리... 하은웅 이거 약간 좀 저거할 수 있는... 안돼 안돼 이거 저기... 술 먹고 저거하는 거 에바야 토하는 거잖아